하노이는 주변에 도시가 이렇게 빵린 있고 박지안 있고 다이원은 있고 빈풋 있고 빈풋 있고 빈 년 있고 맞아요? 네, 베트남, 베트남, ngư, nghe, 선 네, 성, 빈, 빈て crim는 성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화 빈, 신화 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eam하나,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하이중. 아, 흥앤, 흥앤. 베트남. 네. 네. 흥앤. 그리고 하노이는 보통 외국사람들 하노이 간다면 노이빠이. 노이빠이 이용해요. 산페이 노이빠이. 노이빠이. 네. 노이빠이. 네. 노이빠이 라. 바이빡. 북쪽에 있어요. 하노이 북쪽에. 아, 노이빠이. 네. 노이빠이. 국내 선도 있죠 국대 국대 국제선 국내 선은 어디 있어요? 국내? 국내 국내 도메스틱 같아요 만약에 하노이에서 호치민 가면 노이빠이 공항 이용해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공항 네네네 공항 그리고 버스는 보통 공항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5, 2, 3, 4 버스 네, 버스 응, 버스 이쪽 아, 국대 수중 5, 넘버 이거 노이바이 아, 오케이 아, 이거 버스 번호 알면 어떻게 위치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 버스 버스 네, 네 아,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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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번호 있으면 탄노이 네, 노선 노선 보통 노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58번면 아, 노선 네, 네 노선 사용해요 아, 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노선 어디서? 네, 인터넷에 있어요? 58번버스 예를 들어서 네 아, сиг도 넘버스 예를 들어서 압도 탄노이 지도 사정 사용하고 인터넷 지도 잠깐만요 내가 테랑 뱅이 내가 캡 abras 검은 뱅 CDC에 물어볼게요 아, 나와요 노선 지금 보면 이렇게 버스 58번 하면 롱비앤 버스 스테이션, 밀린 플라자, 메인 스탑, 스쿨 마켓, 레스토리 에어리안, 노선 나오네요. 네, 노선. 노선, 남무의 땀, 쇳뿌이 남무의 땀? 58번 een location, 소 세. 벤 선 농 밴. 가오 중 중. 가오는 다리죠. 가오 중 중, 중 중 다리. 포장, 포즈 거리. uyu 그 전 광괴 네. 노선도. 네. 맞아요. 노선. 이거 AI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노선도 알려드네요. 이렇게 이용하면 아마 버스로도 충분히 가고 싶은 데 많이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 특징은 뭐라고 해요? 대중교통. 공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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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강도 있지 않아요? 하노이에서는 강으로 여행 갈 수 있어요? 강으로? 아니요, 못 가요. 호치민은 싸이공강에서 붕타오까지 갈 수 있어요. 가봤어요. 붕타오에서 호치민까지. 네, 공항 이용해요. 기차는 갈 수 있어요. 기차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멀어요. 너무 멀어요. 네, 너무 멀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대중교통은 뭐가 있지요? 아, 이거 있어요. 제 마이. 제 마이. 제 택시. 아, 택시.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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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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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여행하면 독단 류릭 독단 수중 세옹 똔냣 그리고 그렙 그렙 능마 싹 거리 거리가 멀면 뉴 거리 뭐라고 해요? 길이 거리? 디스턴스 길이 멀어요? 싹 멀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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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여기 보면 호아키엠에서 호아키엠에서 중다이 호아홉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거리 멀잖아요 오토바이 이용하면 불편해요 맞죠? 짧은 거리 이렇게 쇠옹 짧아요 짧은 거리 쇠옹 똑같 거리 하지만 쌀 쌀 쌀 쌀 거리 멀면 호아키엠에서 여기 만약에 여기 University of Social Science of Humanity Hanoi 여기까지 가려면 오토바이 힘들어요. 호칸 세옴 라 호칸 그러면 탁시 이용하면 돼요? 택시? 택시 어떤 게 좋아요? 아니면 그래프카 있어요? 그래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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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알아요. 어플리케이션 압? 압중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예. 압중 그래프 사용해봤어요. 또이다 수중 그래프 그래프카? 그래프카? 아, 네네. 맞아 그래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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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카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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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카 позвол이 stabilize 그래프 cámm sniff 그래프카 아름 그래프카? 그래프카. 그래프그럽 그래프카 그래프카 그래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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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ряд 배자 비 ham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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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2개 세옹 로이 세옹 라 라 비 앱 앱 핸드폰 알고 있어요 그라 사용해 봤는데 어 여행했을 때 그라 사용해요 베트남에서 호치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옛날부터 알았어요 그랍 처음 할 때 한 7년 전 5 7년? 6년? 남측? 남측? 제양 제양 네 그리고 지아르 가격이 좀 싸요 네 오케이 그리고 싸요 그리고 교통수단 또 뭐 있어요? 교통 교통 사 보통 오토바이 보통 하노이 사람들 다 자기 오토바이 사용해요? 수준 세마이 네 베트남 보통 오토바이 자주 사용하는 것은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 아 오케이 그 그러면 그 다음에 기차는 지하철은 생겼어요 서브웨이 서브웨이 네 호타이 쪽에 생겼어요 호아키엠까지 서브웨이 호완키엠? 네 지하철 뭐예요? 서브웨이 지하철 이거 까롱벤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지하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기차? 이건 기차? 아 기차 기차는 하노이에서 북사파 가고 아니면 하노이에서 호치민 가고 이래요? 음 기차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네 사파도 가요? 기차 아니면 어 북쪽 사 네 가요 가요? 다각사요 기차 네 네 근데 너무 멀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많이 걸려요 아 기차가 홍양 홍양 빠르지 않아요 기차 내가 나도 또이다 디 주릭 보이 아 아 중 아 톡톨 라 중 라 남무이 킬로메 어 사우무이 킬로메 아 아 저 뭐지요 시속 50에서 60킬로 달렸어요 어 베트남 베트남이죠? 네 하노이에서 호치민 갈 때 기차 보통 60킬로 시속 60킬로 사우무이 킬로 아 아 아 아 더 빨리 네 네 모르겠어요 저 저는 아 기차로 가본 저기옵소 아 그래요 오케이 저는 보통 아 아 네 아 차 아 아 아 네 버스 네 버스 오토바이 아 오토바이 아 오케이 음 만약에 지금 내년에 부동산하면 출구는 어떻게 해요? 세메이로 해요? 세메이로 해요? 세메이로 해요? 아 오토바이로 네 가요 오토바이로 네 아 아 아 가요 음 음 만약에 네나 띠아 냐 뚜 아 민 뭐 뭐 통산하는데 일하는데 간다 그러면 엔소에서 저기 강남 강남 빌딩까지 얼마나 걸려요?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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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요 여기 37번 도로 타고 가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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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 밤의 빨리 밤의 빨리 밤의 빨리 시티 밤의 시티 예 도로 도로 수중 밤의 빨리 맞아요 네 맞아요 아 ok ok TV 막히지 않으면 20분 20분? 5분? 20분 아 ok 네 알겠습니다 45분 다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45분 다 됐어요 강성 청경신님 오토바이 네 사이로 갈 수 있어요? 어떻게요? 차? 오토바이로? 아 네네 도입고 때 라이 라이 사마이 갈 수 있어요? 도입고 때 오토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 도입고 트럭 오 한국 도입고 수중 사마이 능마 도입고 때 라이 운전하다 뭐예요? 운전하다 운전하다 라이세 아 라이세 도입고 때 라이세 세마이 도입고 때 라이 라이세 오토 네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행 가면 도입 아 도입 아 도입 도입 수중 세 옴 아 세 피 어 세 탁시 어 콩고 홍비에 아 중고 중고 그래서 위험해요 위험 우기 아 주깍 라이세 라 위험 네네 아 오케이 46분 다 됐어요 내일 공부해요 툭딱고 대혁 어 날마이 그락 네 그락 앱 그락 앱은 스스로 예 살 수 있어요? 아니요 그 플레이에 그거 예 무료예요 수중 아 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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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인터넷에 플레이스토어 있어요 플레이스토어 거기에서 그락 하면 다운 받을 수 있어요 다운 조 앤덴 그리고 수중 할 수 있어요 그락 사용 안 해봤어요? 홍수중 사용할 일이 없어요? 아니요 사정 사정만 가끔 사용해요 아 오케이 아 네 잘하네 네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45분에 약속 있다고 안 했어요? 음 네 내일 내일 계속 공부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 탑피엣 네 바이바이 수고하셨어요 네 바이바이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